네.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을 했습니다.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고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하느냐. 정말 제가 어제 판결문 중에서 놀라운 게 기본적으로 육하원칙도 안 지켰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이 생각을 보고 정말 얘들 정말 도대체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저는 그 뒤에 이어서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입장문을 냈냐면 우리 수사 결과 보고 또 하겠다 탄핵을 이런 식의 입장을 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 무고 탄핵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겠습니다. 이 정도 입장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봤더니 또 탄핵하겠대요. 구대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구대빵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정섭 검사가 탄핵당할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에서 이정섭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탄핵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주장을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 근거가 뭐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입증하지가 안 됐잖아요. 입증이 안 됐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민주당 쪽 변호사는 진짜 더 가관이에요. 왜 가관이냐면 검찰에서 자료를 갖다 내지 않아서 탄핵이 기각이 된 거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찾아야지 왜 그거를 갖다가. 검사 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정섭 검사가 스스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갖다 했으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 탄핵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변호사 선임했단 말이에요. 이정섭 검사도 변호사 선임했어요. 그거는 자비로의 선임을 갖다 했겠죠. 국회에서는 누구 돈으로 이걸 갖다 했겠습니까? 국회 예산 우리나라 국가 예산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 변호사 선임 로펌 선임할 때 500만 원 줬겠습니까? 1천만 원 줬겠습니까? 저는 국민들한테 이정섭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변호사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천만 원 줬는지 1억 줬는지 2천만 원 줬는지 3천만 원 줬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얼마를 갖다가 줬는지 밝혀야 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쓸데없이 날아가버린 우리나라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 명확히 해야 되고요. 이참에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때도 8대 1목 7대 2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9대빵 만방으로 진 거 아니겠습니까? 9대빵. 이런 일이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또 나올 거예요. 9대빵이 또 나올 거예요. 누가 나오겠습니까? 이진숙.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국가 예산을 국회에서 어떻게 써 제꼈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갖다가 해야 되고요.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민주당보다도 여당에 대해서 더 화가 나려고 하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비용을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개개인한테 이렇게 구상을 갖다가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정확히 이 비용이 어떻게 얼마가 쓰였는지 그 정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정보선사님 우리도 혈압 조심해야 돼요. 지금 아프면 안 돼요. 괜히 저 혈압 올리지 마세요. 혈압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혈압 올라가면 이거 약도 없습니다. 정말 혈압 오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특히 보니까요. 이번에 민주당이 법사위원회에 변호사를 바꿨는데 누구로 바꿨냐? 이재명 대표 변호사로 바꿨대요. 이걸 바꿨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골프장에 부킹 부탁을 해 주고 위장 전입하고 이게 탄핵 사유가 되나요? 정말 그 위장 전입이 탄핵 사유이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아마 탄핵됐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좀 분노하는 게 뭐냐면 아니 보통 이렇게 무고로 되면 뭔가 민사 같은 경우나 이런 데 되면 무고죄로 해서 뭔가 책임도 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참 법적으로 보면 아무런 책임을 안 져요. 이런 무고 탄핵을 해도 책임을 안 져. 탄핵도 안 당해. 정말 이 무소부리의 권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 정도 사유로 이정섭 검사가 탄핵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 전에 탄핵됐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게 누구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은 완전히 깨끗하다. 완전히 결백하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특히 선거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런 잘못이 있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래도 이 정도 사유 가지고는 대통령 측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기각한다. 이랬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판례대로 한다고 하면 이정섭은 탄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걸 민주당의 판사 출신도 있고 검사 출신. 그것도 보통 검사 아닙니까? 이성윤 같은 사람은 거의 고검장 출신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 우리나라 최대 로펌 출신의 변호사 출신의 그러한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명 있고 한데 이게 걸러지지 않았겠습니까? 걸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체제 자체가 문제이고요. 알면서도 했다라고 하면 더 사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흥분할 것도 없이 도대체 이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국가 예산이 얼마나 쓰였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검사가 2천 명이 넘는데 그 많은 검사 중에 왜 이정섭을 콕 찍어가지고 탄핵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수사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정섭 검사가 수원지검의 차장 검사로서 그 이재명 쌍방울 등에 대한 수사팀의 팀장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직무에서 배제가 되잖아요. 그 직위가 직무에서 배제가 되니까 더 이상 역할을 갖다 하지 못하게끔 그거 하기 위해서 탄핵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좀 솔직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 듭니다. 헌법재판관도 탄핵이 되죠. 헌법은 탄핵 될 수 있죠. 저는 아마 좀 이런 게 되면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탄핵할 것 같아요. 왜 자꾸 기각시키냐고. 아마 제 예측이 참 만화 같은 예측이지만 아마 그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저 판사 탄핵도 한다는 거거든요. 아마 헌법재판관도 탄핵할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참 그런 민주당을 지금 제1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그 부메랑이 돼가지고 결국 탄핵이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에게 꽂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정당한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수권정당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정권을 내줄 수 있겠는가. 그걸 민주당은 잘 알아야 될 것이다 싶습니다. 언젠가 피눈물 흘리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뚜벅뚜벅 우리의 일만 잘하고 국민만 보고 잘 일어난다면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지금 당장 정말 속이 천불나고 정말 억울하고 분노가 쌓여있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참아내고 우리 할 일을 잘 해나가면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자